가자! 태진할걸 데뷔해가지고 진짜 포카리를 사왔어요 1.5리토로 이거 마시면서 일단 티모로 한번 어디까지 가능한가 아무래도 제가 전시즌에 랭크게임은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롤 스트리머면서도 불구하고 그래서 플래티넘 사거든요 실력일 수도 있어요 실력일 수도 있으니까 조용히 해 이게 팩트를 말하는게 훈수에요 훈수 니들은 인생에 훈수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한번 랭크게임 올려보도록 할게요 잘생긴 허세명 안녕하세요 저 남자인데 형이랑 사귀고 싶어요 받아줘요 싫어요 허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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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됐스 됐스 전면 하나 뺀걸로 진짜 진짜 유리해졌다 물량 하나 더 먹을게요 혹시 몰라서 오케이 다이애나 또 올줄 알았지 내가 오케이 다이애나 동성 꼬였죠 다이애나 동성 꼬였고 난 맴만 보고 있지 지금 어 다이애나 또 올라오죠 동성 망했죠 얘 나 때문에 망했지 어 집 가 어 왜 집 안가 타워링 허세문 타워링 어 다이애나 밑에 보였네 너 이제 집 못가 넌 큰일났다 이제 넌 진짜 큰일났다 어 오늘 허세문 빠켓모드야 어 뭐야 궁 뭐야 저거 어 우리팀 리슘 맞았으면 진짜 좋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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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팀 진짜 나이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첫템은 모렐로노 미콘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렐로노 미콘 모렐로노 이거 어떻게 생겼죠? 어 아싸 다이애나 위치 보였고 이리와 뚝배기 타임 적을 처치하십니까 어어 버서타임이야 어어 이건 자살이죠 선생님 저 점화 있는데 허허허허 안되지 안되지 아 이거 잠깐 TMR을 드리자면은 점화가 있으면은 몬드의 힐량이 감소되요 아하하하하 뭐야 먹미 이거 먹미 뭐야 뭐야 깜짝이야 오세요 혹시? 안들어오네 어 안맞았음 아 대폭 못먹었네 자 채팅 한번 볼게요 10연승 먼데요? 뭐야 채팅 괜히 갔다 어 다이애나 바텀 쪽이다 허허허헝 뭔데? 뚝배기 타임이야 누구세요? 채팅 형 초반 지났으니깐 방일도 되지 아뇨아뇨아뇨 어어 꿀맛이야 철거 이리와 오마이갓 어 익스큐즈메? 안되겠어 이거 내가 희소식을 빨리 전해줘야 될 것 같아요 살짝 피하고 어때 어때 당황스럽지 문도야 음 이제 궁 뺐으니까 더욱더 뚝배기를 때릴 수가 있게 됐다 문도는 이제 저한테 이길 수 없고요 그 다음 템으로는 내셔이빨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와 착취 한대 대고 한대 더 대고 우와 딜 대는거 봐 미안 아 내가 죽었다 아 안죽어 안죽어 절대 안죽어 절대 안죽지 절대 안죽지 오히려 너네가 죽죠 어린이가 너네가 이거 버섯 버섯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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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될 것 같은데 그거 선생님 야 야 미니언 선 넘어요 왜 뭐야 왜 왜 왜 왜 조금 흥분할 뻔했는데 그래도 천천히 다시한번 더 우리 천천히 해야될 것 같은데 조금 아 저 아칼리 아칼리야 아칼리야 아 뭐야 너 트롤이야 아 갑자기 전세가 이상해졌어요 와 우리팀 리신 아 진짜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리신이랑 같은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야 안 믿어 얘 얘 다 무시해야지 야 채팅 장난해 지금 내 채팅 안닌다고 채팅 안쳐주냐 내가 못해 알았어 잘하는거 보여줄게요 이제 어 어 익스퀘어지미 야 저게 안잡혀 야 저게 안잡혀 나이스 와 나 너무 아프다 여기 너무 아프다 나이스 자 자 이거 먹어 이거 먹어 나도 먹을까 좋았어 응 아칼리 할수있어 너 할수있을까 나이스 나이스 안들어가 잡을수있어 잡을수있어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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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쨔쨔 됐다 됐다 아 아 비록 킬은 못먹었지만 그래도 진짜 좋은 결과인거 같아요 어 나 이거만 밀고 갈게 아 얘도 눈치챘네 아 아 아 됐다 한마리 먹었다 어 없네 그럼 다시 개 변경해서 탑으로 가는 진탑 이기자 진.. 진탑 올케알? 어 내 팬인가봐 아 아 잠시만 익스큐즈미 엄청난 무빙이었다 와 와 아 한번만 살려줘 아 나 살려줘 나 살려줘 아 됐다 뭐야 실력 향상됐어요 저는 일단 한타 대치구조를 하면서 저친구가 나 따라오네 오케이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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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큐즈미 아임 스트롱 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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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시만 한타 일어났는데 오케이 자 이즈 아니 잠시만 이거 어떻게 할까 우리 다 죽은거 같은데 어 안 죽었다 나이스 나 이거 나 먹을래 나이스 어 헐 헐 헐 어떡하지 패자 피하고 됐어 뭐야 허쌤 무빙 오늘 미쳤어요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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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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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저 뚱땡이 저거 역시 우리팀 뭔가 합류 속도는 되게 빠르거든요 근데 라인을 아무도 안 믿어요 아니 네? 아무도 안 믿어요 이거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 한타 구도가 일어나려고 그러고 있는데 이즈리얼팀 미쳤죠 그럼 르블랑 미드쪽으로 가겠지 그럼 나는 요기 밀면 되죠 근데 원래 티모는 이렇게 플레이하는 건거 알죠 선생님들 조금 더럽게 사이드 돌면서 한타각 살짝 보면서 저 엄마 박았으면 죽었을라나 어 잠시만요 저 가고 있어요 어 이거 끝났다 뭐야 탑에서 타워만 밀었는데 끝났네 게임이 진정한 티모니캠 이루와 오케이 나이스 때릴 수 있을까 내가 맨즈필이 그렇지 그거였지 나이스 어시 먹었다 자 저마까지 박았어요 어 마지막 킬의 영광은 나에게로 첫판은 스무스하게인 것 같습니다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이거 아 아 자크 바텀쪽이에요 아직도 윗동선을 아예 포기했나봐 아 탑 포기하는 정글이다 큰일났다 이거 탑한테 진짜 조금 안좋은 소식이거든요 아 텍스가 날아와서 덥치겠다 하지만 진짜 자크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거 바텀이랑 미드만 파슈셔도 괜찮아요 과감히 갱을 포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 난 혼자서 알아서 잘킬 자신 있어요 존버하는 약간 저는 티어를 멘탈로 올려요 약간 실력이 가끔가다 좋고 가끔가다 안좋고 이게 좀 심해가지고 멘탈로 음 난 멘탈 다이아야 채팅 한번 보고 실버 정글러는 이렇게 빨리 오지 않습니다 제발 제발 잭스 108경 와라 노 노 너무 굿 아잇 아유 뭐야 뭐야 이거 이거 빨리 밀까 이거 가까이 쓰면 내가 먹지 무조건 가까이 그냥 엄청 가까이 오케이 타군사 내가 맞고 그리고 여기 왔으니까 이걸로 까면은 돈 벌고 어? 자연스럽게 스왑이 돼버렸네 아 잠시만 아 나 미드 싫어요 나 타워 까고 싶 아 잠시만 제발 나 가고있어요 탈롬보다 빠른 로밍 이거 불가능하죠 거의 하지만 티모가 해놨습니다 음 음 실명 실명 개꿀 실명 개꿀 실명 개꿀 어 블라디 컴온 어 노 어 그대로 도망 지금 우리팀 현황을 보면은 다이애나가 진짜 못 컸어요 하지만 CS를 잘 챙겨 먹은 정도? 라고 해서 괜찮고 이즈리얼이 우리팀의 메인 딜러 같아요 하지만 저쪽에 탈롬이랑 오마이갓 진짜 오마이갓 다이애나 오마이갓 아니 아까부터 이상한거 한다니깐 아닌가? 베리굿 베리굿 내가 이상한거였구나 자 채팅한번 보고 이제 스트리스 세탁하죠 뭘 뭘 세탁 뭐야 나 킬자 왜이래 아 진짜 미안해 이제 스트리스 같은거 와 우리 핑퐁 짱이다 진짜 우리 핑퐁계 역사를 썼어요 방금 어 물론 내가 쪼끔 쫄아가지고 뒤로 뺐긴 했지만은 나 주는가? 감사합니다 아니다 안팔아도 되겠다 왜냐면은 존야가 일단 있긴 있으니까 아 제발 제발 싸우지마 왜 왜 나 없어요 미칠일도 없는데 아이고 미치겠다 진짜 아 미치겠어 아 진짜 왜 들어간거지? 아무튼 탑 차이 인동 아 아 이즈리얼이 잭스한테 물리고 있었구나 아냐 왜 수고야 왜 수고야 아냐 아냐 왜 벌써 질려 그래 이즈리얼님 보여주세요 아 이즈리얼님 제발요 오 오 오 오 어머 지기 싫어졌네 아 진짜 너무 좋다 카난을 알고 주를 몰라요 사람을 가장 절망스럽게 만드는거 희망을 줬다 뺐는거 가 가 가 그 그게 이상한 말이라는걸 제가 보여드릴때가 된거 같아요 자 신명 날렸죠 됐죠? 됐죠? 보여줬죠? 보여줬죠? 끝났죠 게임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지형님 진짜 감사합니다 버스가 무엇인지 제대로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이거는 이거 이거 버스 진짜 졸라 탈탈하다 와 개빨랐어요 통할 뻔 이제 실버일? 어 나쁘지 않은데요? 나쁘지 않아요 방금